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로부터 입촌이 되면 동풍이 불고 얼음이 풀리며 동면하는 벌레들이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대문과 대덮보 혹은 천장에 입촌을 맞이하여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는 뜻에 입촌 대길과 같은 좋은 글을 써서 붙여놓고 복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올해 어떤 복을 기원하셨는지요 2021년 2월 첫째 주 울진방송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있었던 주요 소식들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울진군을 다녀가면서 접촉한 관련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울진군 이장연합회는 2년 임기의 울진군 이장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엄폐봉 씨를 선출하였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울진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1인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들의 치료비로 써달라고 3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2월 첫째 주 단추린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주 첫 소식입니다 울진군은 지난 2일 발생한 서울 성북구 확진자 관련 적조차 5명을 검사한 결과 엄성으로 판정되었고 4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시외버스 내에 있었던 적조차 4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울진군이 서울 성북구 코로나19 확진자의 울진 지역 방문에 따라 지난 2일 확진자와 함께 동서울 종화터미널에서 호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외버스에 탔던 승객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4일 성북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성북구 1052번 확진자 A씨 관련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성북구 확진자 A씨는 2일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울진군 관내에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일 성북구 1052번 확진자로 분류된 A씨는 2일 오전 7시 10분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12시 20분 호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강원 흥업 시외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후 A씨는 호포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식당을 방문했는데 이와 관련 접촉자는 파악이 완료됐습니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1시 50분 호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에 4열 12번 상가 좌석에 탑승했습니다 시외버스는 호포를 출발해 평해 울진 죽변 부구를 거쳐 동서울 종합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5일 오후 9시 현재 지역 접촉자 5명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시외버스를 이용한 관내 접촉자 4명을 추가로 파악한 후 자가격리 조치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가격리자는 4명으로 울진행 승객 2명과 서울행 승객 2명입니다 울진군은 시외버스 내부 접촉자 파악을 위해 여객 CCTV 확인과 SNS 홍보, 전화 제보와 당일 동승한 버스 승객의 자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펼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 모금액을 갱신하며 승황리의 캠페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울진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진 기적입니다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이 지난해에 이어 최고 모금액을 갱신하며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군은 나눔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울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을 전개했습니다 모금액은 7억 6백여만 원으로 당초 3억 원이었던 목표액을 무려 235% 초과 달성하며 역대 캠페인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천6백여만 원이 많은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생각하면 놀라운 결과입니다 울진군은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을 주축으로 8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가두모금을 펼쳐 전 국민이 지역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간격 줄서기를 실천하며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층 더 뜨거워진 나눔의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경상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명절 위문 등 국민들의 생활안정 및 국민대상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망설임 없이 모금에 나서는 국민들의 모습에 감동하였다며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모금된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부서 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주요 업무 자체 종합평가를 지시해 최우수 부수로 도시샘마을가와 울진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로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울진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울진군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0년 주요 업무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해 6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우수 부서는 도시샘마을과와 울진의백에 돌아갔고 우수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매화면 장려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온정면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로 구성된 부서 평가와 10개의 읍면 평가로 나누어서 공모사업 선정실적 등 정량지표와 친절운동 추진실적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울진군은 평가 항목별 해당 부서 채점 후 최종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쳤습니다 도시샘마을관은 공모사업 선정실적과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율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울진읍은 gap 인증론가 확대율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등 각 분야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와 매화면은 친절운동 추진평가에서 각각 최고점을 받았고 장려 부서에 선정된 복지정책과는 언론보도 실적 분야에서 온정면은 신속집행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주요 업무 자체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울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군은 구정설명절을 앞두고 울진군민들의 경제안전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울진바지개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서 소규모 장보기 행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 경제안전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울진바지개시장 등 7개 전통시장에서 소규모 장보기 행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 맞이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군 공무원 600여 명이 서울대 목장에 혼잡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4명 이하로 팀을 구성해 소규모로 장보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재확산 방지를 위해 울진바지개시장 온라인 쇼핑몰인 바지개몰.com을 통한 비대면 장보기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울진군은 설 제수 품목 가격 동향 파악을 위해 물가지도 점검반을 별도로 편성해 주요 품목의 가격 표시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도 점검하여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방역 및 환경 정비를 철저히 실시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창걸 군수는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설 성수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정했습니다. 울진보건소는 지난 29일 경로당 행복도우미 14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병인 심내혈관질환의 예방과 혈관 건강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월 29일 경로당 행복도우미 14명을 대상으로 심내혈관질환예방 혈관 건강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심내혈관질환이란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납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질환을 뜻합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심내혈관질환이 전체 사망 원인의 20%를 차지할 만큼 위험합니다. 이에 혈관 건강지킴이를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이론교육 올바른 혈압과 혈당측정법 미니 뇌졸중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지식을 전파하여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수연 울진군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방역사항을 준수하며 어르신들에게 보건 교육을 전달하여 심내혈관질환으로부터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 새마을회는 지난 5일 2021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4대 울진군 새마을회 회장의 신용철 씨를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울진군 새마을회는 신용철 회장을 중심으로 3년 임기의 해장단이 출범했습니다. 울진군 새마을회는 2월 5일 오전 11시에 울진군 새마을회관 4층 회의실에서 2021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만장일치로 제14대 회장의 신용철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된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울진군 새마을회 회장으로 재선된 신용철 회장은 지난 3년간의 경험을 살려 새마을 운동 대전환을 위한 생명살림 운동을 온마음 온몸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울진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행복한 울진 만들기에 울진군 새마을회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0년도 사업 실정 및 세입 해출 결산과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회장 선출에 이어 감사의 장덕윤 김승현 씨를 선임했습니다. 앞서 울진군 새마을 분여회는 지난 1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황영분 회장의 연임을 확정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울진군 협의회도 1월 21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윤창수 전북면 협의회 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에는 직장 새마을 운동 울진군 협의회와 새마을 문고 울진군 지부가 정기총회를 열어 장현칠 씨와 조상현 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울진군 새마을에는 3년 임기에 회장단의 신용철 회장을 중심으로 윤창수 새마을 지도자 울진군 협의회장 황영분 울진군 새마을 분여회장 장현칠 직장 새마을 운동 울진군 협의회장 조상현 새마을 문고 울진군 지부회장이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울진군은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12월까지 울진 업구가 죽변면 후포면에 설치해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시가지 거점 지역에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은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정보를 전송.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경유 노선 안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울진군은 총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주요 거점 정류장 열 개소에 버스 정보 단말기와 농어촌 버스 찬의 단말기를 설치해 울진군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3월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계 용역에 들어가며 5월 공사에 착공하여 11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에는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정류소 안내 단말기 10대와 차내 단말기 22대, 하드웨어와 상용 소포트웨어, 응용 소포트웨어를 일식, 기반 데이터 구축 일식 등입니다.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는 주요 거점 정류장 열 개소는 울진읍의 6개소, 죽변면의 2개소, 호포면의 2개소입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버스의 운행 정보의 제공으로 이용자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대기시간 해소와 승객의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단심이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구정연휴 기간 중 울진과 영덕군 연안에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중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가족 단위 등 낚시어선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0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안전저해 행위를 비롯해 영업구역 위반과 음주운항, 선내에서의 승계금주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울진과 영덕군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에서의 사고 발생 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업자와 승객들이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울진교육지원청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울진읍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엘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울진교육지원청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지난 2일 울진읍 소재 엘요양원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위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인원과 방문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루어졌으며 나눔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남영대 도의원도 함께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기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위문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매년 전통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나눔의 온정을 펼쳐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많은 용기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울진군 평해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사행인을 돕는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친절과 미소가 어우러진 행복한 평해를 만들기 위해 설마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울진군 평해업은 지난 2일 설마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을 돕는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친절과 미소가 어우러진 행복한 평해업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설마지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어깨띠 착용 및 현수막 개시 등 단체로 장보기를 피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철자를 기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사인 이하로 분산하여 소규모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방영서 평해업장은 코로나19로 주민 모두 힘들지만 이번 행사로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풍성한 설명절을 보내기를 바라고 미소로 함께하는 친절한 평해업을 음민들과 함께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소방서는 지난 2일부터 5일간 안전하고 행복한 설명절을 위한 하재 예방 대책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1인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울진 소방서는 지난 2일부터 5일간 안전하고 행복한 설명절을 위한 화재 예방 대책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1인 릴레이 일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대민 접촉을 최소화한 비대면 홍보로 화재 안전 관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 및 국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의무화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교영 예방안전과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참여하는 캠페인은 지난 2월 1일부터 5일간 하루 1시간씩 동일 시간대에 후포 한마음 광장과 온정 로터리 울진농협 하나로 마트 앞 죽변항 입구와 북면 부구 터미널 순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하는 이 행사는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울진 군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개인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울진군 전체에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주택의 한 40% 정도 설치가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미진한 편인데 각 군청이나 각 기관하고 마을 이장단과 협의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해서 안전한 울진군이 되도록 하재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1인 릴레이 일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울진방송 김영규였습니다. 한수원 하늘본부는 울진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들의 치료비로 써달라고 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3일 울진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들의 치료비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반려동물의 유기와 유실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반려동물사랑 캠페인을 시행했습니다. 반려동물사랑 캠페인은 SNS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진과 사랑이 담긴 메시지를 게시하고 이를 인증하면 참가 인원에 따라 유기견 치료비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기부챌린지 캠페인입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캠페인 참여자 1인당 치료비 1만 원을 정립하기로 계획했지만 울진군 동물보호센터 유기견들 사이에서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유행하며 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인당 2만 원씩 기부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캠페인 시행 결과 총 176명이 참여해 최대 지원 금액인 300만 원을 울진군 동물보호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울진군 동물보호센터는 한울본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심장 사상축 및 전염병 등 상태가 위중한 유기견 치료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SNS를 통해 작은 사랑과 관심이 모여 보호소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 좋은 취지의 캠페인으로 마음이 훈훈해졌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울진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늘 관심을 갖고 어두운 그늘을 밝히는데 앞장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그동안 간내에서 발생하는 수지절단 환자들을 울진의료원에서 수술하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보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7월부터 전문성과 임상 경험이 많은 정형외과 전문의를 울진의료원에 초빙하여 지난해 11월에 수지절단수술 2건과 12월에는 손가락 기형수술 1건 등 최근 3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이제 울진군 간내에서도 수술과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020년 7월 전문성과 임상 경험이 많은 임종선 정형외과 전문의를 울진의료원에 초빙하여 2020년 11월 수지절단수술 2건을 12월에는 손가락 기형수술 1건 등 최근에 3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조심한다고 해도 항상 예기치 않은 곳에서 이혼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는 손가락 절단 사고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침이 수술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갑작스런 절단 사고나 손가락 기형 등의 경우에는 울진에서 수술이 불가능하여 타지역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는 두부 만드는 기계에 손가락 2개가 절단되었던 55세 여성분을 재건 수술하여 올해 1월 치료를 종결하고 손해 기능을 완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울진군 의료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울진군 최초로 근전도 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서 흔하게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은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통증과 함께 손발 저림을 동반하여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도입한 장비로 정밀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통증관리 및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재욱 울진의료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선진 의료기술 도입에 노력하겠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금 대중의 관심을 받은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1947년 출간된 알베르 카미의 페스트인데요. 이 작품은 알제리의 한 도시에서 전염병인 페스트가 창궐하면서 드러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과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70년 전 소설 속 이야기는 21세기의 현실이 됐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민문의 전염병과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의사 리웨가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희망을 잊지 않고 연대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얘기하려 합니다. 울진군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끈끈한 연대로 겹겹이 놓여있는 위기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울진방송도 올 한해 울진군민 여러분들이 가야할 긴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 첫째 주 주간뉴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울진방송 영상의 세이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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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